폭염이 계속되면서 상추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추와 무, 파 등 나머지 품목들은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대전지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8월 셋째 주 물가 정보를 조사한 결과 상추 100g의 가격은 전주에 비해 1,120원으로 12% 올랐고 고구마도 1kg 6천원으로 6% 상승했습니다. 하지만 출하량이 늘어난 배추가 한 폭이 6천원으로 전주 대비 23% 내렸고 무한계는 3천원으로 마이너스 11%, 파 1kg은 3,700원에 마이너스 18% 등 채소를 중심으로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